일단 1세트는 SK렌터카가 조금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어요. 전체 7승 13패 기록하고 있는데요. 영어딧나이 선수와 에디레펜스 선수는 1세트에 5차례 출전했는데 승이 없습니다. 역시락도 정교한 스트로크로 첫 득점 뽑아내고 있는 에디레펜스. 당구의 정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좋은 당구를 보여주고 있죠. 다음은 비껴치기 보고요. 연달아 허득점 성공. 정석 2대0. 자 일단 레펜스가 기선지압에는 성공을 했습니다. 네 좋은 출발인데요. 보기 일단 모였는데 뱅크샷으로 풀어낼지 더블쿠션을 구사할지 봐야 되겠죠. 하지만 뱅크샷으로 만약에 풀어낸다 그러면 확실한 기선지압입니다. 뱅크샷 갈 것 같죠? 그렇죠. 쓰리쿠션 지점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. 뱅크샷 갓도우를 한번 재해봤던 레펜스. 오른쪽 당점. 원 투 쓰리. 아 뱅크샷까지. 3연속 득점. 4대0. 교과서적인 플레이. 그대로 지금 4점째 연결시키고 있죠. 응호인과 같은 국적의 응호. 응호는 뒤돌리기로. 초반에 SK렉터카가 일단 분위기를 잡고 갑니다. 점수 5대0. 응호 딛나인 에드레펜스 선수 하면 두 선수의 조합은 막 할 것 같은데 막상 1세트에서. 승률이 그렇게 좋은 조합은 또 아니기도 해요. 그러니까 승이 없으면 5패만 있단 말이에요. 이겨야죠. 다시 한번 뒤돌리기. 예리한 두께로 연속 득점. 자 이제 절반 넘었습니다. 지금도 계속 공격의 흐름이 이어갈 만한 배치.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힘이 좀 풀렸는데. 힘이 남아 있을까요? 가요. 맞습니다. 놀라운 당구 센스가 있는 선수예요. 100샷으로 단숨에 두 점 만에. 잘 쪘습니다. 하지만 다음 공은 뭐 쉽지 않아 졌죠. 데이 쿠션을 맞고 어려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. 너무 짧게 갑니다. 이 코스로 노린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파란 곳으로 가는 길을 봤는데. 조절이 좀 많이 벗어났죠. 연속 득점은 실패했습니다. 워낙에 어려운 코스입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. 어려운 코스 옆돌리기. 득점하지 못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. 랩팬스도 옆돌리기로 합니다. 안전하게 득점을 만들어줍니다. 대회전으로 성공. 같이 한 점을 달아놨습니다. 치흥 대입. 지금 응원하고 있는 랩팬스 선수의 안에도 지금 여유가 있어요. 일단 뭐 초구 4점 잘 치고 들어갔고요. 영고 디나이 선수가 2점 잘 받아 쳐줬고. 여기서가 지금 2구 걸어치기 선택하네요. 적당히 잘 밀렸어요. 언뱅크 걸어치기. 굿샷입니다. 회전이 살아있거든요. 계속 갑니다. 이번에도 랩크샷 성공. 9대2 2점 남았습니다. 1세트는 1, 2라운드에서 다 하나카드가 사져갔는데. 오늘 분위기는 조금 변화가 느껴집니다. 이게 참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단장 장으로. 3로 갈 것이냐 4로 갈 것이냐 4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. 4로 가네요. 4로 가면서 지금 짧게 뺀는데. 지금 사실은 3나 4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. 하지만 어느 게 더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적으냐. 혹은 득점이 된 이후에 포지션이 어느 게 더 좋으냐. 그런 부분은 고려해볼 만한 상황들이죠. 5쿠션을 한 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. 음우엔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강하게 옆돌리기 대회전으로. 이야 지금 충돌 제거를 멋지게 했습니다. 멋지게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. 선택 자체가 공이 벌써 활기있게 파이팅 넘치게 공이 구사가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는데요. 지금 몇 점까지 갈 수 있느냐죠. 자, 옆돌리기 포지션 플레이로. 어? 이야. 이 실수는 조금 뼈아픈데요. 세트를 빼앗겨도 할 말 없습니다. 참 엎드리기가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. 하나의 샷을 스트로크로 한다는 건 이제 생각부터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세팅이 처음부터 이거 꼭 맞춰야 돼. 이렇게 세팅되면 어려워집니다. 당연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렇습니다. 앞돌리기 대회전. 멋지게 구사해줍니다. 세트 포인트까지 왔습니다. 10대3. 대회전으로 길게. 아, 참 좋은 길을 보여줍니다. 노란 공과 내 공이 2차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돌 관리 잘해야죠. 아, 잘 변했어요. 그리고 1세트 마지막 포인트. 놓치지 않습니다. 두 선수가 골고루 점수를 잘 쳐줬고. 그리고 두 선수 첫 승이에요. 저렇게 세레모니 보여줄만 합니다. 드디어 팀리그에서 첫 승리를 따내는 레펜스와 응호의 모습. 멋지 세레모니까지 준비를 했네요. K-W의 첫 승리입니다. 더불어서 상대 전접.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는 SK렌터카가 되겠습니다. 넌.